자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이 출발됩니다 천민혁 탑스피 맞받아 칩니다 살아있어요 긴 서브 서브 득점 천민혁 김민호입니다 천민혁 김민호 또 하나 포인트 추가합니다 수윙을 하고 있습니다 0대3 자 천민혁 드디어 1000포인트 네트 맞고 나가는 엘치인가요 해야되고요 자 킨 서브 렛 짧게 넣었을 때 맞는 것보다 오히려 길게 넣고 랠리를 보려고 하는 김민호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차게 발을 구르면서 서브를 구사합니다 긴 서브 자 빠른 랠리 천민혁이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같이 맞공격을 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호 이번엔 김민호 4대4 동점 점수도 팽팽하게 갑니다 자 천민혁의 포인트 플릭을 받아냈던 탑스피인 네트 맞고 나가는 김민호 천민혁 짧은 서브 걷어올렸고요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저런 게 몇 개 들어가면 김민호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아 그러나 김민호가 이번에는 코스를 직선 컷스 서브였고요 선제 공격 성공하는 김민호 바로 맞받아 치는지 아 네 천민혁 선수가 쉬운 볼인데도 선수부들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받지 못하는군요 이번엔 천민혁 나가고 말았습니다 천민혁 서브 길게 자 김민호를 또 이겨내는군요 박자를 조금 숨을 죽이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치열해요 이번엔 천민혁이 앞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짧은 서브였어요 탑스피인 자 제대로 맞추지 못했네요 올라와 있습니다 10대 8 아 정말 됐습니다 천민혁의 서브 자 서브 득점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천민혁인데요 이번엔 서브 좋았어요 떴어요 천민혁 탑스피 성공합니다 아 놀라운 두번째 게임 초반 끌려가고 있는 김민호 아 네트 바꿔 넘어옵니다 자 첫번째 게임 마지막의 흐름 그리고 두번째 게임 초반의 흐름 바꿔야 되는데 자 서브 천민혁입니다 천민혁 받지 못합니다 자 이번엔 실행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포인트 땄고요 천민혁의 강한 서브 강한 공격 들어와야죠 자 물러나 있어요 김민호 아 네 들어왔어야죠 받지를 못하면 집중력 엄청 좋아 보입니다 천민혁 아 그렇죠 네트 걸리고 말았어요 지금 변화살 김민호 자 넷인데요 꼬리 지적이 한번 나왔고요 김민호 자 천민혁 받아내고 있습니다 또 받아냈고 자 들어봐야죠 가야죠 다시 한번 김민호 찍어봅니다 천민혁 받았고요 결국 이렐리에서 천민혁이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천민혁이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6대2 이번엔 천민혁 나갔어요 밀리 자 일단은 다시 3점 차갑했습니다 천민혁 선제 김민호 그렇죠 저렇게 조금 이제 불안해지니까 좀 빨리 끊어내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나갔어요 네 짧은 서브 아 천민혁 네 자 이런 모습을 요구했던 거예요 짧게 그러나 천민혁은 길게 보냈습니다만 나갔습니다 아 네 네 넘어가지 않을 뻔했습니다 천민혁이 짧은 서브 리시브가 좋았네요 김민호의 7대7 동점이 됐습니다 아 네 예 두 선수가 이번에는 8대7 김민호가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번 짧은 서브 그러나 천민혁 천민혁 기습적인 서브 그리고 잘 돌려봤어요 천민혁이 다시 역전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김민호예요 네 김민호 서브 길었어요 이번엔 김민호가 앞서갑니다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김에 김민호 천민혁 곧 올렸어요 통점 아 서비스가 길었 중심을 낮춰야 되고요 천민혁 서브 살짝 덮고요 천민혁 매치포인 매치포인 아 네 참 쉽지 않 천민혁 서브 네트 맞고 나갑니다 이번엔 다시 김 김민호 걷어올렸고요 천민혁 나갑니다 두 번째 게임 천민혁 베르기 때문에 이번 단식이 또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 맞붙고 있습니다 아 김민호 선수 천민혁 네 서브를 이렇게 받아내나요 가겠죠 짧게 자 아퍼헤드플레이 네트 맞고 나가는 천민혁 또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그쵸 서브를 바꿨어요 천민혁 너버원궁 탑스피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3대1 푸시푸시 푸시푸시 여기서 전화 아아 네 천민혁 긴서브 이번엔 천민혁 네 서비스 짧게 2대4 긴서브였고요 천민혁 네 반응해냈습니다 연속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죠 천민혁 연속 포인트 동점으로 갑니다 아 천민혁 네 하나씩 하나씩 공격을 자 연속 포인트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 더 도망가는 천민혁 아 천민혁 아 천민혁 네 본인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7대4 어 리시브 멈출까지 나옵니다 이번 쪽은 김민호 선수 쪽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나갔어요 백핸드 대결 아 아 썼는데요 아 그전에 그렇죠 그전에 공격했어야 될 뻔 자 김민호가 천민혁이 비슷한 거 한번 했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 이제는 유리해요 이제는 많이 유리합니다 민호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 받아내지 못합니다 천민혁 선수가 이번 게임도 잡아내면서 자 게임 스코어 1대2로 천민혁 선수가 김민호 선수를 자 Patienten 이 위기의 카성은 그와는 그와는 이 과무pping 그래서 그와는 이 그와는